안녕하세요 미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귀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귀걸이 한 거 처음 보시죠? 근데 저는 귀를 뚫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칫솔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제가 스무살이 되면 금으로 귀를 뚫게 해줄 테니 그 전에는 귀를 뚫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귀를 뚫는 게 무섭더라고요 덜덜덜 그래서 귀를 뚫지 않고도 착용을 할 수 있는 귓질을 만들었습니다 구매하기엔 너무 비싸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귓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러 갑시다 쭝 따란 크기는 요정도 주문 내역서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포장돼 있어요 이건 목걸이에 쓸 펜던트예요 귓질 부자대 이렇게 열어서 귀를 끼우는 거예요 1미터짜리 체인 목걸이도 만들려고 목걸이 부자대도 2개 주문했어요 무려 140개의 오링입니다 이건 작업반지예요 펜치로 오링을 열고 걸고 이것도 걸고 다시 걸어서 오링을 닫아주면 됩니다 닫긴 닫았는데 틈이 너무 크죠 자 이럴 땐 펜치로 잠시 치워두고 다른 것부터 만들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열고 걸고 닫아주는데 닫아주는데 오 이렇게 닫히네요 펜치로 잘 닫아주면 드디어 하나 완성입니다 작업반지 앞뒤가 조금 다른데 제일 얇은 곳 쓰세요 여러분 무려 부자재 한 쌍이 불량이에요 체인은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틈이 있는 건 펜치로 닫아줍니다 rotate 쇳세잎 칼칼 음ìn 이번엔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의 가장 중심 부분에 오링을 끼워줍니다 펜던트도 끼워서 닫아주면 끝 간단하죠? 이번엔 다른 귓질을 해봤어요 저는 귀띠 4개랑 목걸이 2개를 만들었고요 택배비까지 합해서 모두 15,300원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 만들고 나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제가 직접 했답니다 근데 이게 귀를 조이는 거라 오래 착용하면 아프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왜 이렇게 아파 이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